올 들어서 이 수익률 격차 등을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에서 계속 이탈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미국 주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관련 이테프 상품들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미국 주가지수 추종 이테프를 주로 사들인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데이터에 의해서 보면 9월 5일 어제죠? 신한투자증권 데이터 마케팅부가 발표를 했어요. 올해 2.4분기 말 기준 최근 5년간 이테프 투자 경향을 분석한 결과예요. 이테프 보유 고객수 중 비중이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27.5%로 가장 높았어요. 이테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미국의 이테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대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자산 규모로 보면 자산 성숙기에 해당하는 40대, 50대가 전체 이테프 투자 자산의 반 이상 50.3%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사람들보다는 40, 50, 60대 중 창년층이 재산이 더 많죠. 젊은 투자자들의 이테프 투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S&P500과 나스닥 100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반면에 50대, 60대의 경우는 전기차,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미국 테크탑10 이런 섹터 이테프가 순매서 상위의 이름을 올렸어요. 이번에 투자 성향 분석 결과가 의외로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높죠. 대신 변동성이 크잖아요. 지금도 반도체 많이 떨어졌잖아요. 항상 우리가 모닝브리핑 때 보면 S&P500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르고 내리는 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S&P500과 나스닥 100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고 나이 먹은 중장년층들은 오히려 전기차,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10 이 종목들을 이 섹터 이테프들을 더 많이 매수했다고 나왔습니다. 신한 투자증권의 데이터 마케팅부가 어제 발표한 거예요. 최근 5년, 2020년부터 올 2분기까지 이테프 분석 자료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타이거 미국 S&P500 현재 국내 상장된 해외 이테프 중에 시가총액 1등이죠.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별 순매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대표지수죠. S&P500 지수. 이걸 기초지수로 하는 이 상품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꾸준한 상승세 덕에, 꾸준한 우상향 덕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은 상품이 된 거예요. 또 하나가 미국의 대표지수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또 수익률을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오래됐고 10년 넘었기 때문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항상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이거 역시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연령대별 순매수 상위 5위 안에 들면서 인기를 증명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외에 발행회사들이 좀 다르죠. 뭐 에이스도 있고, 코덱스 있고, 미국 S&P500, 나스닥 100마리죠.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 이런 빅테크 주류와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이테브 등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의 상승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가끔 비교하죠. S&P500, 85%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 141% 올랐고, 필라데비아 반도체는 SOX에서 기준으로 199% 3배 올랐죠. 100% 2배, 200% 3배, 1% 모자른 199% 3배. 그러니 이것만 딱 보면 S&P500, 5년 동안의 85% 2배도 안되네. 그런데 필라데비아 반도체는 199% 3배네, S&P500에 2배 이상이네 상승폭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투자할래. 그러나 그 과정에 그 오르내리는 심한 등락폭,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국내의 코스피 지수는 5년간 27%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미국의 지수들과 비교가 안될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에 투자하게 되면 세금을 안내지만, 미국 종목에 투자하면 22%, 달러로 투자하면, 또 원화로 투자하면, 원화로 투자를 많이 아시죠? 타이거 E 종목들, 코덱스 종목들, 대신 15.7% 세금을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15.4% 세금을 내고도 국내에 투자한 종목들에 비해서 몇 배의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린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1등 시장에 안정적으로 투자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수익률만 놓고 보면, 누구나 높은 수익률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5년 동안 이 높은 수익률으로 현재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듯이, 주가 등락의 폭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격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흔히 시장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맞추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잘 나가다가도 나는 장기 투자자다. 잘 나가다가도 난 계속 이거 사 모으기만 할 거다. 그랬다가도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맞추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시장에서 투자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장기 성과 측면에서 보면 매우 큰 기회 비용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해요.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투자를 했다 하면, 늘 나타나는 시장의 변동성, 오르내림, 여기도 불구하고 투자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1980년 당시 1달러를 투자했다면, 현재같이 144배, 144달러를 상회합니다. 그런데, 매 10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그 열흘, 11을 놓치게 되면, 그 달러가 현재 144배가 아닌 13배, 13달러에 불과해요. 144배 대 13배, 차이가 너무 많죠. 이거는 144달러 대비 약 90%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단, 그 오르는 며칠을 놓친 것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장기 수익을 놓친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그 타이밍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도 어떤 주식이 성공할지, 어떤 주식이 망할지, 그거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인상 누구든지 불가능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는 종목을 봅시다. 전기로 구동되는 장비, 차량의 기존 배터리를 대체하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해 종사하는 미국 회사예요. 수소연료회사.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가 몇 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SK그룹이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이 기업의 주식 9%를 보유했어요. 1조 6천억, 청문학적인 숫자죠. 그리고 세계 1등 투자 운영사예요, 블랙록. 또 아마존도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1,497달러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지금 2.5달러, 99.9% 날아갔어요. 완전히 폭락한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다시 살아나면 다행이겠지만, 아무리 전문가를 할지라도, 주식시장에서 이런 투자 결과의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다행히 분산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한 종목이 반토막이 나도, 다른 종목의 수익률 때문에 수익률이 연평균 몇 십 퍼센트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종목이 아닌 여러 주식과 시장에 걸쳐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이것은 글로벌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되죠. 분산 투자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유할 수 있는 만큼 자신감을 들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시장에, 그것도 개별 종목 아닌 ETF에 투자를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들어요. 결국 이 전략은 개별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할 때보다 결국에는 성과가 좋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